하인의 시력 검사하러 왔습니다. 하윤의 시력이 또 떨어졌네요. 하윤은 어떠요? 어때요? 하윤이 너무 달라요. 응 우와 달라 이상하게 망하지 보여? 다행히 안경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엄청 잘 보여 잘 보입니까? 3만 7천 5백 원 원래 안 보이는데 이제는 잘 보이나요? 응. 흰 타는 거 보는데 이제 잘 보이고 안경 쓰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몰라 좋은데? 네. 많이. 이게 사람 죽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배워. 냠냠 먹으면 괜찮아 여기로 오는 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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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좋아요 날씨는 좋은데 제 마음은 좋지 않아요 아니 마음이 저 왜 안 좋아할까요? 오늘 치과 가요. 이빨이 하나가 썩었어요. 치과 가는 길입니다. 날씨는 좋은데? 나 마취하는 거 아니야? 엄마 팔을 왜 이렇게 얹자고. 나 마취하자. 앉으세요.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파이팅. 집에 끝나고 나왔어요. 입을 두렵게. 어땠어요? 별로 안 아팠어요. 별로 안 아팠어요? 응. 중치가 생각보다 깊지는 않았어요. 일찍 왔대요 전생님이. 잘했지. 치과는 빨리빨리 오는 게 정답입니다. 잘했습니다. 세 번 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 순식시장. 아동신강코너 아동신강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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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뭐야? 오른쪽은 표정 모터 말고 이건 진짜 멋있어요 그거만 한다 오 예쁘다 오 조금 더 얹어줘 잘했어 안녕하세요 하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다이어리의 목소리를 오늘은 제가 이 다이어리 한번 꾸며볼건데요 안에 말고 겉에를 휴대폰으로 치면 케이스 케이스를 한번 꾸며볼거에요 제가 직접 케이스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해놓은 느낌은 요런 느낌이에요 느낌스에요 느낌스 오시나요 요런 빈티지 스티커도 중간중간 들어갈 그런 예정이에요 여러분 요기 이거 이거 큰거 큰거 둘 다 붙여서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망설임 없이 붙일거에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 우와 여기다 붙여요 붙입니다 여러분 우울하게 이렇게 짜잔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쪽으로 채워야 되는데 아 고민돼 한번 요기 좀 할까요 화장품 시리즈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안녕 하윤아 거기 하윤이 작업실 같다 거기 하윤이 작업실 같다 거기 하윤이 작업실 같다 하하하하 알라딘영화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시 보고싶네요 아 어 아 싸우는데 나 처음에 설아가 되게 안 좋게 생각했는데 아 이거 그렇게 서로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라고 오빠랑 속독한다니까 근데 중간중간 꿀팁이 좋아요 아 실패 잘 안 풀리나 봅니다 오늘 안무가 채용준 선생님께서 여우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학교 왔는데 그냥 잘까요? 사고 잘 거예요? 사고 잘 거예요 다음 영상도 함께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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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